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며칠전에 이거 찌그러지는거 고치는 버튼 업데이트 했는데요 역시나 오류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는데 이거 아시나요? 비밀의 문 비밀의 문으로 가면은 차가 무중력 상태로 변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 오늘 고쳤구요 또 고친 오류가 뭐냐 하면은 나와 볼게요 일단 차에서 기어 피로하고 사람으로 나와서 문 닫고 이것도 많이 제보해 주셨어요 사람으로 차 뿌시는거 자 그런데 이 오른쪽 문이 이상하게 찢어 반대로 구겨지는 그런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고쳤습니다 자 점프 네 여기도 지붕도 이제 제대로 찌그러지죠 옆으로 여기 자아 여러분 절대 차 위에서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자아 그리고 자 이렇게 가다가 날라차기 점프하면서 날라차기 하면은 또 부서지죠 자아 그리고 이게 이 차가 앞에 그 색깔 바뀌는 부분은 색깔 바뀌는 부분은 잘 찌그러지는데 그 새카만 부분이 있잖아요 크롬으로 된 부분 그 부분이 안 찌그러졌었는데 고기도 찌그러지게 바꿨습니다 바꿨구요 차에 한번 타볼까요 문 열고 차 지금 보면은 내가 저쪽만 안 부셨네 이쪽 오른쪽만 부시구요 차 찌그러진 부분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이제 부시게 만들어 놨구요 원래는 안 부셔졌었거든요 고쳐보겠습니다 색깔 한번 바꿔보고 부서진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고쳐보자 자 고쳐 자아 네 여러분 오늘 요 차를 좀 작업을 했구요 요 차를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또 내일은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참 이게 부서지면은 차가 사고로 부서지면은 이제 유리창 깨지잖아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구요 오늘 부셔보겠습니다 자 달려가보자 스포일러 올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유리창 깨졌습니다 앞에 연기나고 있구요 그때 19.0 업데이트 했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고침을 해도 차만 고쳐지고 유리창 깨진 거는 안 고쳐졌었거든요 그리고 연기나는 것도요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자 고침 고쳐 아 고쳤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네요 제작자가 오늘 고친 오류는 여기까지구요 자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오류들 하나하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빨리 이 오류들을 많이 고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고속도로도 빨리 만들고 싶구요 하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구요 아하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이들 박주치 여기도